안녕하세요. 빌리 이중혁입니다. 오는 8월 1일,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2014 뮤지컬 시카고 핫파티 시즌4 더 체리티 쇼가 진행됩니다. 2014 뮤지컬 시카고 핫파티는 여러분을 뮤지컬 시카고 최종 드레스 리허설 현장으로 모십니다.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섹시한 공연 뮤지컬 시카고도 보고 기부도 하는 더 체리티 쇼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 자세한 내용은 신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빌리의 이중혁이었습니다.